라리비 기타의 역사 안녕하세요. 헛대시의 춤생활 세계 기타 회사의 역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리비 기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MTV 언플러그드 무브먼트 덕분에 어쿠스틱 시장과 어쿠스틱 생산 시장이 다시 한번 번창했습니다. 라리비는 새로운 목재가 접목된 몇가지 새로운 모델을 포함하여 하루에 8가지 기타를 제작했습니다. 노스 벤쿠버 샵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라리비사는 장이 마지막으로 영입한 견습생인 데이비드 이아논을 포함하여 2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기타즈의 데이비드 이아논은 자신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1992년 어쿠스틱 기타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며 하루에 16대의 기타를 생산하는 노스 벤쿠버에 있는 11,000평반 피트 규모의 상점은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장의 둘째 아들인 매튜은 기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독하기 위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벤쿠버 동쪽으로 위치한 짧은 5년 이후 장은 벤쿠버 다운타운이 코도바 스트리트의 2층짜리 대형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2만 7천 제곱 비트의 넓은 공간은 늘어나는 라리비 기타 생산을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곧 여러 대의 전산화된 밀링 머신이 추가되어졌고 45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에 32대 기타를 생산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장은 800달러 이하의 올솔리드 하이엔드 기타인 첫번째 북미산 기타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역사 과정을 바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정판이었지만 점차 D30이 주목받으면서 곧 라리비사와 플레이어 보드에게 주역이 되었습니다. 기타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은 직원수와 전산화된 밀링 머신을 필요하게 했습니다. 장은 또한 미국에서 기타 제작하는 오랜 꿈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장은 캘리포니아 주 옥스나드의 라리비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존 주니어는 그의 아버지와 동생인 매튜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작하는 동안 13년 동안 성공을 거두며 캐나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인기 많은 03라인이 판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생산을 분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팅 피니쉬 기타는 캐나다에서 제작되었지만 글로스 기타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더 남쪽으로의 이동은 양쪽 생산라인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장이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햇빛과 따뜻한 바다, 바람이 끊임없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짐과 기계류가 트럭에 쌓여 장과 몇 명의 직원들은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라리비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곧 만돌린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일렉트릭 기타도 매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하이엔드 기타 시장을 뒤덮였고 여러 곳에서 기타를 생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경제적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매우 어려운 결정으로 라리비는 벤쿠버샵과 새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지역을 병합하여 캐나다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은 기구와 생산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지속했으며 40시리즈에 적용되는 새로운 브레싱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두 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장은 더 발견하기 어려운 음향목을 찾기 위해 해외여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정글에서 스페인 남쪽까지 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